자, 주지훈 씨. 아, 네, 안 봤어요, 진짜. 왜? 남아와 이 팀을 내가 외우고 있냐고. 좋아요, 다가온다. 그러니까 봉석영은이에요. 일단 같이 하세요. 이번에 CEO가 됐어요. 네,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대전이 먼저 공개였다면 무딕 촬영 때 제가 분명히 대학용을 써서 돈가스를 만들었을 텐데 많이 다른 모습을 엮겠죠. 돈가스 사장님 고3 원바에서 그 기업의 CEO를 맡게 되었으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대기 시즌 2가 들어가면 대학용으로 이용한 돈가스예요. 아, 무조건이죠. 대학용으로도 실제 남산 돈가스의 맛과 100% 똑같은 맛을 그것보다 더 맛있는 맛을 낼 수 있거든요. 갑자기 또 CEO몬바 임야일 씨.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밸런스 게임. 코즈가 맞아야 됩니다. A 보라텔. B는 머리 위로 손아트. 주재훈 씨 등 탈락을 통했어요. 예. 야, 좋습니다. 한효주 씨는 모호빙에 나왔었죠. 봉석이 엄마는 한효주 씨 캐릭터 이름은 A, 김미윤. B, 이미윤. 아, 두 분이. 자, 주재훈 씨는 아, 맞네 안 봤어. 주재훈 씨는 진짜 다 봤어, 다 봤어, 진짜. 자, 조재훈 씨는 봉석이 엄마가 있냐고 기억했지. 내가 이름을, 나나와이트 이름을 내가 외우고 있냐고. 아유, 김희윤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주재훈 씨는 정답은 이미윤입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지금 바로 끝나지 마자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봤다 갔다, 봤다. 믿어줘. 자, 이번에 볼 게임은 일심봉체 게임입니다. VR입니다. VR. VR. 어? 어? 어, 대박! 오오! 주재훈 씨랑 기념으로 서로 봐주고 올게요. VR로. VR로 봐주고 올게요. 주재훈 씨를 그렇지! 오오! 다가온다, 다가온다. 다가온다, 다가온다. 다가온다, 오, 좋아. 좋아, 다가온다. 다가온다, 다가온다. 하아트입니다. 이, 올, 산. 주재훈 씨. 주재훈 씨. 뭐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아주 디테일하게 박동걸 피우면 있는데. Can you feel my heartbeat? 자, 다음은 제시어. 주재훈입니다. 주재훈 씨. 주재훈 씨. 주재훈 씨. 주재훈 씨. 이 부동산까지 함께 해보는 분들. 어떠셨나요? 벌써 끝인가요? 아쉽네요. 이 부동산 한 번 더 해요? 자, 두 분 한 번 가볼게요. 짬뽕 짜장. 짬뽕. 자, 그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주재훈 씨.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